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칼라보가 요대의 시왕? 오우, 왜 이따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회사를 왔는데 제가 사실 여기 회사는 처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싱가포르를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기 본사를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거 빌딩 전부 도시 없는 공수다 봐? 네... 네... 오우, 네네 오늘unya 입행에 왔어요 네... 오늘은 집중. 네, 여기가 그 카페에서 생겨서 여기 할abymvsk. 네... 아, 많은 사람. 네... 소중한 집안에 도와줘요 예... 다오는다오는다오는다오는다 제가 다 다 맞은 사람이거든요 다 다는 항상 처음 conoc happiness 네... 많은 보드카 친구들 모두 아주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시원님 시원님 아, 시원님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능 너무 좋아요 너는 Karen? 네 아, 아 아 아, 네. alle 왜 why 아, 아 시비스 아 아 어떻게 아 그러닝 deutsche 한국은 한국은 그렇죠 어떤 시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보통은 1주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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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저희는 저희는 여기가 빌리에서 live의 곳 아, 제가 봤을 때가 여기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옷이 많아 조금 쇼 오우 여기가 잘 닌아 잘 닌아 잘 닌아 아, 잘 닌아 잘 닌아 여기가 잼을래 아, 이렇게 잼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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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찰리의 숨이 아, 찰리의 숨이 여기가 노래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네,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아,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이 마이크로본을 봤어요 한번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앱 속에서만 봤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것은 루맨을 만들어서요 네 이거 좋아하세요? 두리안 두리안 오, 두리안 오, 이 냄새가 확 나는데 이게 냄새가 이건 두리안 두리안 먹방 진짜 처음에 처음에 있는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잘 모르겠음 이게 ponto대로 Startup 그러나 매우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만 더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만큼이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많이 먹는거 같아요 네 진짜 티양본은? 이렇게 아는 루다이버스 은rynة는 바로 진짜 아 Citrus 와우 되게 신기해 그렇지 그리고, event 이만 멈출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아, 가능 이거 루다이도 이 루다이버스 나는 루다그라마 이게 정말 날려다 네 나는 또 다른 여자도 너무 많이acas 아 오케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우, 너무 행복해요 오늘 여기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팬들 중에서도 오늘 들은 꽃과 당국 등등 너무 감동 오우, 너한테 줬어? 네, 너한테 줬어? 당국? 진짜? 응 안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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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100-200$ 그리고 이 선물을 드릴게요 큐빅 Zirconia 오! 누군가가 원!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어가 싶어? 싱가보로드에 즐거운 일요 안녕 우리의 생활을 위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너무 좋습니다.